나 그 사람들이랑 얘기는 안 해. 너랑 하는 거랑 달라. 너랑은 대화를 해, 그치? 근데 그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해, 그냥. 알기만 하겠지. 그래, 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. 나 그런 생각도 했어. 내가 런던 살은 개의 주제에 너무 신부님처럼 부른 건지도 모르겠다. 둘이 데이트도 아니고, 껴안는 것도 아니고, 휴일에 나 원래 영화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,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공원에서 정답게 빨아내는 것 뿐인데! 근데! 그게 나를 너무 귀찮아하게 해. 이 시래기 같은 개새끼, 넌 뭐야! 글쎄요, 제가 뭘까요? 너랑 해, 너랑.